대구가 서울에 보다 확진자가 더 많이 나와가지고 제2회 호환이 될까봐 걱정이 많이 됩니다. 저도 지금 약간 감기 기운도 있어가지고 감기랑 증상이랑 구분하기도 어렵더라고요.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줬으면 하는 마음도 있어요. 그 특정 종교단체에서 조금 조심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